그래서 나한테 한정 오빠가 대신 얘기 좀 잘해줘 그랬는데 갑자기야 왜 남편이 왔어 대박 진짜? 제보 잘 있었어요 언니 수술한데 수술 잘 받으시라고 해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들린다고 이제 빌려 빌려 아 귀에 잇따라 빨리 빨아먹어 핥어 수술 잘 받으라 그래 빨리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제보 우리 다리미 잘 해줘요 예 수술 잘 받으시고요 계속 말 걸어 빨리 계속 말 걸어 나 지금 너무 좋아 우리 다리미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봐요 빨리 방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방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누가 왔습니다 얼른 놀아 시누 아니에요 아리마 아 네 아니랍니다 빨리 한번 해야지 막 이래 나 지금 이정도도 만족스러워 언니 이때야 이때야 오늘 빨리 엎어뜨려 뭐야 지금 미리 오빠 지금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17층 걸어서 갔나봐 아멘